가가비의 옷 여보세요 아니 알았어게 어디 가가비의 옷인가 우리 아방몸 옛날에 오징어 부치러 갈 때는 말이여 가가비 다리로 딱 붙이면 무지하게 잘못돼 알아서야 알아서 바닥에 미신 한치 반 물반 한치 반이라면서게 어 알았어 확 봐 확 봐 넌 저기 준비행기 시끄러 어 아이고 알았으니라 이게 알았어 몰랐죠 저술지마라 이제 어디 휘하장장 밤이 이제 바당이 갓당 닝길이미라도 오면 어뜬 어제 또 댕겨보지 아니었디 또 가진 희엄신고게 아이고 미식어 또 어딜 갈말이 꽉 날 우치고 이제 보론불고 컨덴허는디 고마니 그저 집이 이소줍석에 또 어디 밤이 또 미신 한치 어미시어 낙겋해 너멍뚜게 아이고 너 왜 꼭 개끄실 나가자넘은 초치는 재수하신 소리를 초치나마나 아방이 살아온걸 생각 고마니가 커몬 각시신들의 초첨쩌 미식어 힘쩌 그룹서 작년이도 저 칠동이 아방 미신 한친아 그래 어디 도둑 어디 갈건디 그룹서 그룹서 그룹서엔 그때 갈 때도 아방 맹심어영 신이라도 출발으로 해요 운동하라도 쉬는갑서 해도 어땅 아니에요 어땅 아니에요 고시릅파시릅갓당 자울라크에 닝길엔 서먹고목간 그 더운 여름이 아이고 각시 구생시킨건 어디 연날 이야기로 어디 역사 책소금에 담아두고 정말 재수어시나마나 아방허는일에 걍해 누나 난 아방 어디 간다놈이냥 참 모소와 아 조들질마라 확 가보시면 좋게놈아 가도 곱게가사주 누게 그 무쩐디게허당 가정긍에 아 내부러 아이고 저 동시장강나 아방신디 실피먹을만이 사당 안내 커메 이 나래 하고마는 날 나도동 이제 태풍이엄이시고요 지금 기상상황안이 조한 아이고 태풍은 온 다 새셔서 알아진다니라 조들지 말랬마 바닥들에 가실분들은 맹심으세요 맹심으세요 저 테르베나완 자꾸 저 걷는디 어딜 이 날씨에 바닥에 간단말이 꽉이 거 정말 셋다들 답 달라듯이 그럼 말을 막 할거냐 아니 날도 좋은 날들도 한날들 아 아이고 이 보름이 심상치가 아니여 오다게 날도 바닥도 번번하고 혹서 날도 추울때 가면 지비신사람 걱정이라도 아니여 주만은 이 보름에 또 어디갔딴 아방 풀련이제 아이고 나 양 저 아방 저 mbc 저 지강부 아나운서 저 뉴스하는디서 아방 나오는건 정답 정답 보구정 아니여오다게 무사 조들지마라 인형모심사 나가어떵데데도 이 조들긴 햄서 겨우고 겨 조두람쭈 아니조드라게 자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안조드라게 각신한 긍에도 저 아방 조들국 아방 극정해 주는 중이나 앞서게 긍후공 매태전이도 매태전이도 이것만 가지 못해여 미신 너리여 미시고요 트래비 선전하는거 저것만 사주민 이제 갈매기다방 출입도 끊고 취미생활은 호나 있어야 되나 있어야 되나 너연 나 아방 이거 그때도 돈 10만원쯤은 주실거라기 그거연 그거 불런 그거라도 취미부청 그거글랑 식계도 가차오거고 그런 갱거리라도 그거 나 깡옵세 이현 아이고 요거 톡하게 사죽나도 난 아이고 백이 낯거래간 아방이 전 괴긴 낯거지 아니여고 그자 술을 얻덩이여 낯가 그날도 이거 아방 어디 일러부런 어디 놔둔중 몰랑 무사 그때 임콜롬보가 동네 다 돌멍 이거 수색허연 그때 초자 놓지 아니여 수각이 숨이나 옷을 심은거 어르신 다고라서 아이고 숨도 안심은 다다다다 제 숟가락이 여진 소리지 말아 저리 들어가 들어가 제 숟가락이 여진 소리지 그만해 깨끗이 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다다다다 하는게 아니여 이 사람아 다다다다 나 부정타 부정타 아방 어디 원양어선탄 어디 일러를 감수각에 그건 어른도 아니니 다다다다 해도 암흥칭도 아니여고 아방 또 이제 강 인형 미신 저 뽀인트여 미식어여 이래 화룩저래 화룩허당 연날담 아이고 배탈 나갈거란 조들지 마심 아이고 아방 나 아 저 토정비결 저 본안 음력 6월에 물조심어래 나 나방신들의 정월달을 몇 번을 고릅대가게 아이고 미신 숭신아 이 사람아 점진에 가면 12월에 물조심어래 가려넣어 다 6월 7월에 물조심어래 하이간 아 그런 돈을 나한테 도란 말이여 나한테 물조심어국 저 멜덜 조심어랜 신아 나방 나말드렁 이 보름에 어디 미신가 나 그래 간단 말이여 저 날 좋음이 나간 민밥이라도 집에서 저 맹기랑 안내 크면 날 좋은 날 난 갑석이 인형 맹기는 민밥으로 채소서 한치가 올라오다가 털어져버려 그치눅 존단을 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만든 니껌으로 미신가 아유 서러서러 작년에도 한치 한치 한치나 그래갖긴 돈 3만원 줄어내연 죽나두나 어디 저 현사마을 죽구띠 한치식당에서 부름먹음 서랜 소문나 도들지마라 바당 자체를 낙강와물테니까 물만 한치만 여냄사 이 사람아 바당에 보름을 보멍보름 부는걸 보멍바당들에 두릅석이 아 원래 저 보름불고 어느 날 계기가 에이구 고라바 시골하게 이리 가